충북도가 출생률을 늘리기 위한 신규 사업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출상양육수당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청주시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 보건복지부 사전협의까지 남은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2년차 비전으로 출생증가율 10% 달성을 내세운 충북도. 결혼부터 임신, 출산, 돌봄까지 아우르는 18개 신규 시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성 지원이 출생률을 끌어올렸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충북이 5달 연속 출생하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건 인구 증가 시책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단기에만 올라간 게 아니라 4월, 5월, 6월, 7월, 8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로 봐서는 내년도 저출생 사업 예산은 200억 원 규모, 도비가 72억, 시군비가 127억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시군 분단비율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에 이릅니다. 올해 5월 시행한 출산 양육수당을 두고 분단비율 갈등을 빚었던 만큼 시군 협의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도내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충주시는 일단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기존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저희도 만약에 하게 돼서 도에서 하려는 사업이 저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거나 그러면 좀 조정을 해서... 문제는 인구 85만 청주시의 동의 여부입니다. 불보듯 뻔한 재정 부담에 청주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단비율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출산 양육수당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도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사전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시군 설득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로 각 지자체가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어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투데이 이스74